근데 그 다음에 군대에서 정가매물 나와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국챔에서 막고 키마도 지금 머리가 그 쓸만한 머리가 많다 보니까 좀 바라바라진 건 아닌데? 맞아 주초도 엄청 큰일부터 만감머리는 개만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 나도 살걸 조금 후에 뭐 못 줄걸 사서 니오머리도 장난 아니던데? 니오머리도 무난해도 키마머리가 제가 다 무난한 남키머리여가지고 이약게 당장 보디디웅이 쓰는데 허리하나 애들머리로 하겠고 맞아 키웅이가 워낙 차라차라해가지고 뭔가 키웅이 얼굴 사츠는 귀걸이 때문에 쓰기가 애매해서 그냥 감칠 수 있거든요? 네 팔리지도 않아야 다리에 키웅이 머리만 뜯어져서 귀걸이가 없었어도 제가 떴는데 그냥 귀걸이 때로 뜯어내줘야 정가서 정말 무거워 ely 애매하고 100g